목포와 여수 지역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세를 순천과 무한, 나주의 취업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전전보다 제조업 취업자가 줄어든 지자체는 모두 10개 지역이며 이 가운데 2년 연속 감소한 시군은 여수와 목포, 장성 등 3곳입니다. 반면 순천과 나주 무한은 2년 연속 제조업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